경주시는 축산 농가 사료 구매 자금으로 96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대상은 경주의 축산업 등록제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이며 대합 사료 등 신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금리 1.8%,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자금 지원합니다. 지원 범위는 한우와 양돈, 양계와 우리 농가는 6억 원, 사슴과 말, 토끼와 꿀벌 등 농가는 9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오늘 17일 마감됩니다.